약간 두껍게 맞았습니다. 보조브릿지. 이렇게 뱅크샷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2대2. 5세트 가져가기까지 단 2점 남았습니다. 이번 세트는 행운의 여신이 이만희 선수에게 포기하지 말아라. 그런 선물을 주는 것 같은. 마치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시 한 번 2연속 보조브릿지를 사용하고 있죠. 이번에도 뱅크샷. 워낙 포켓에 많이 수련이 되어 있는 선수여서 이 스트로크는 문제가 없습니다. 과연? 나 해냈어요. 네. 이렇게 또 세트. 아! 아! 파울이라고! 네. 이만희 선수 또 멋진 매너 보여줍니다. 어쩐지 세트 포인트였는데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. 왜 그러지? 전 생각했는데. 손으로 살짝 그 공을 건드렸어요. 여기서. 아! 아! 이렇게 먼저. 이게 바로 단구라는 스포츠가 주는 매력이에요. 얘기를 했던 이만희 선수. 여타의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스포츠들은 심판에게 파울 안 했다고 하고서도 안 했다고 우기잖아요. 네. 정말 멋진 플레이 보여줬고요. 그런데 이 단구는. 정말 멋진 플레이 보여줬고요. 여타의 치열한 승부로 맞다. 감사합니다.